아..아..아..어.. 지금 몇 시야..아..아..어..어? 아..오늘 왜이렇게 빨리 일어났어..아.. 출근 시간까지.. 아빠! 왜!왜! 무슨 말이야? 나 유치원 가! 유치원 간다고? 유치원 가야 돼! 안녕! 아..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아빠는 아직.. 한 시간이나 남았는데? 출근 시간까지? 너도 그때 가잖아.. 근데 왜..왜 지금 가? 아.. 나..나..나 소풍..소풍 가야 돼.. 소풍 가야 돼? 아.. 아..오늘 소풍 가는 날이구나.. 아..여분도 빨리 일어났네.. 오늘? 엄마가 지금 갈래.. 모르겠어.. 집이 시끄럽다고 달그랗달그라고.. 구역소리도 나고.. 아..오늘 이후로 소풍이라서.. 오늘 유치원 일찍 가야 되거든.. 엄마엄마! 나 가방도 챙겼고.. 울병도 챙겼고.. 핸드폰도 챙겼어.. 아..말 안 해도 이렇게 이쁘게 잘 챙겨와.. 진짜.. 내 가방도 안 하냐? 아 우리 이쁜야.. 진짜 너무 이뻐.. 가면 돼.. 가면 돼.. 아 늑대는..어 늑대..어.. 늑대는 여기서 잤어 오늘? 쇼파에서 잤어? 야.. 왜..왜..왜..왜..왜..왜.. 갑시다.. 울 때 배로나.. 올 때 배로나.. versatile.. 다녀오겠습니다! 아..소풍 빨리 가야지 안 하승.. 오..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아, 괜찮아 보여서 다행이에요. 근데 지금 유치원 가는 거예요? 네. 저도 항상 이 시간에 학교 가거든요. 아, 아. 많이 안 다쳐서 다행이다. 유치원 조심히 가요. 네. 네, 그럼 저 먼저 갈게요. 우와, 멋지다. 아빠! 아, 놀래라. 아, 놀래라.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아빠. 나 옷들 이뻐? 이쁜 것 같지? 괜찮아? 지금, 아. 뭐야, 아직 유치원 갈 시간 아닌데? 어떻게 일어났지? 괜찮아? 이뻐? 이뻐? 아, 이거 뭐야. 이거 무슨 냄새. 향수 뿌렸어? 엄마 양수 뿌렸네? 개, 헤헤. 이 왕관은 뭐야? 장난감은 왕관이야? 응, 이쁘지? 근데 왜, 왜 갑자기 유치원 갈 시간도 아닌데 갑자기 왜 꽃단장은 했어? 어, 배가 있냐? 아, 예. 아빠 졸려 죽겠는데 왜 빨리 깨웠어? 왜, 왜 그래? 오늘 뭐 하는 날인데? 또 소풍이야? 여보! 뭐야, 왜 이렇게 일찍 났어? 여보, 오늘 여루 소풍이야? 아니? 아니 뭐? 엄마, 엄마가 이뻐? 어, 어, 이뻐. 이게 무슨 냄새야? 이뻐, 이뻐? 어, 엄마, 여보 향수 뿌린 것 같은데? 오늘 웬일이래요. 열 땜에 잠을 못 잤어요. 왜, 왜, 또 왜, 또 왜. 아이가 밤에 계속 화장하면서 나 예뻐, 나 예뻐. 물어봐봐, 알아보셨어. 근데 이쁘다고 해가지고 뭐라고 했는데, 네가. 아, 더럽게 못 생겼네. 아, 이뻐! 야, 솔직히 이쁘지? 솔직히 말해봐. 어, 어, 더 썰려. 으아악! 여루야, 오늘 소풍이야? 뭐야? 오늘 무슨 날인데, 오늘은 또? 아휴, 아, 제거 아니에요. 저 이천가 때릴게요. 어, 유치원에 뭐, 벌써 가? 오늘 회사보다 빨리 가, 유치원을. 뭐야, 무슨 일이야? 뭐, 뭐, 그러면 왜 저러지? 뭐, 뭐? 뭐지?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여보 따라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어? 아휴, 언제 와? 오나? 시, 언제 오지? 어, 언제 온다! 아휴, 언제 온다!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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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흠... 아휴! 아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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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네요? 그러게요 여기서 또 보내요 안녕하세요 근데 그 왕관은 뭐예요? 되게 귀엽다 진짜요? 네 오늘도 이 길로 유치원 가는구나 네 그래요 그러면 조심히 가요 네 안녕 귀엽대 아 오늘도 정말 힘든 하루였어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오늘도 정말 퇴근길이구나 빼빼로 사세요 빼빼로? 빼빼로 왜 파지? 빼빼로 사세요 빼빼로데이에 사는 빼빼로 사세요 빼빼로데인가 오늘? 어어어 아 오늘 10일이구나 아 내일이 빼빼로데이구나 아이고 여보가 또 빼빼로 하나 사가면 또 혼내킬 텐데 이거 빼빼로 하나 사가야겠네 어 아저씨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여기 내일이 빼빼로데이인가요 혹시? 내일이 내일은 빼빼로데이 아니라 가략덕데이입니다 가략덕데이 어어 음 아 그날도 맞지 가략덕도 맞지 아 그래도 빼빼로 저희 어 저희 여보가 단걸 좋아해가지고 빼빼로 빼빼로 좀 살게요 아 아저씨 아저씨면 빼빼로데이 못 챙길 뻔했네 아 감사합니다 이거 장사해주셔서 왜 내일을 빼빼로데이라고 생각하시죠? 어? 왜죠? 그럼 뭐 무슨 내일이야? 내일은 가략덕데이입니다! 빼빼로를 팔면서 가략덕을 파지 그랬어요 그럼 빼빼로 팔면서 가략덕데이래 가략덕은 사은 편이에요 아안 초코 빼빼로 화이트 빼빼로 그리고 뭐야 딸기맛 빼빼로 어 questi 그리고 가략덕도 있습니다 가략덕 사라는거야? 나보고? 예 아이죠? 안놔? 가략덕 стw 핯 이 가래다 받으세요 아닌가? 하하 하하하 아 저희 그러면은 아 저 초코 빼빼로랑 화이트 빼빼로랑 딸기 빼빼로 주세요 꽉으로도 돼요 꽉으로 꽉으로요? 네네 종합해서 여기에 이렇게 초코 빼빼로 광이랑 이렇게 해서 26만 6천 6백 40원 되겠습니다 아아 26만원이나에요 빼빼로 광? 예 음음음 그 퓨 퓨 퓨 으아아아אם 나때 가기 시작한다고 전용료 아아에게 흐하아 어 요루야 아빠가 왔는데 왜그래 어? 어? 오빠가 왔어? 늑대야 왜그래 요루가 왜이런거 같애 아니 아침부터 계속 귀찮게 자기 예쁘냐고 물어보잖아요 예쁘냐고 물어보고 그리고 맨날 이렇게 웃고있어? 실성하듯이? 야 야 야 유루야 얘가 오늘 아침부터 이상해? 유치원에 이상한 일 있었니? 뭐야 얘 왜 그러는거야? 뭐야? 어 잠깐만 어? 머리 위에 뭐가 하트가 떠있는데? 이거 뭐야? 어이씨 없어 없어 이거 뭐야 뭐지 얘 왜그래 여보? 어? 어 뭐지? 왜그래 여보는 또 왜그래 어어? 여보 머리 위에 해골 어 여보 머리 위에 해골이 있어? 이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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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 하는거야? 어어어 왜그래 여보 왜그래 왜그래는거야 왜 이렇게 화를 내고있어 왜 이렇게 삐졌어 여보 어? 왜 그러는 거야? 항상 이런식이야 항상 이런식이야 항상 이런식이라고 뭐가 이런식이야 맨날 뭐가 항상 이런식이야 항상 이런식이야 항상 이런식이라고 왜 그래 우리 집 여자들이 둘 다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래 왜 그래 보여 안 보여 뭐야 안 보여 그 작은 눈으로도 이건 보일 거 아니야 달력 보여 안 보여 아 또 11월에는 11월이 11월이지 뭐 뭐가 특별한 날이 또 그래 아 우리 결혼기념일인가? 아휴 모르겠.. 난 잘 모르겠는데?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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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모를 줄 알아 11월 11일이 빼빼로 대이잖아 그럴 줄 알고 오늘날 미리 빼빼로 사왔지 여보 아하하하 여기 여기 여보 여보네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자자자자 빼빼로 잔뜩 먹어 아 고마워 난 마음만 줄게 왜 왜 왜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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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빼빼로야 왜 빼빼로 어 아 빼빼로 아 오늘 10일이잖아 11월 10일이잖아 근데 11월 10일 11월 11일마다 빼빼로 내일이라는 걸 하는데 어 사랑하는 사람한테 고백을 하거나 아니면 좋아하는 사람한테 빼빼로를 주는 날이야 어 나도 빼빼로 줘 빼빼로 왜 왜 갑자기 빼빼로 왜 아 빼빼로 빼빼로 왜 갑자기 나도 줘 엄마 어 지하 아빠 아빠 질투하는 거야 아빠 내 남자야 이루야 맞아 맞아 빼빼로 줘 빼빼로 아 여루 여루 설마 아빠가 빼빼로 하셨다고 삐졌구나 빼빼로 줘 하하하하 빼빼로 아빠가 빼빼로 하셔서 삐졌구나 아 여루가 안녕 빼빼로 줘 아 여루가 아무래도 아빠가 결혼하고 싶나보다 그치 여보 아니야 뭐가 아니야 딱 눈에 써있어 어 여보 빼빼로 몇 개 줘 빼빼로 줘 음 아 아여러분 하하하하 조코맛 내꺼 아여러분 으하하하 아유 여우라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자 아빠가 줄께 자 짱 좋지 아하 하하 아 늑대야 늑대야 네 늑대야 빼빼로 빼빼로 데일의 너네 행성에도 있어 아니 그런 건 없어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뭔데 뭔데? 이거 좋아하는 사람한테 주는 건데 아저씨가 줬으니까 아저씨를 좋아하는 거잖아요. 아아. 이상한 거 아니에요? 뭔가 느낌이 이상하네? 남자끼리 주고받기도 해. 사랑해. 사랑해 늑대야. 사랑할 때. 아, 여보 여보. 여보 옛날에 기억나? 우리 스무 살 때였나? 그때 내가 11월 10일 날 빼뿌려주면서 고백했었잖아. 아아. 아아. 다른 여자였나? 아아. 여보 나 먼저 다루고 갈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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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꼬모 아가씨? 근데 그 왕관은 뭐예요? 되게 귀엽다. 하아. 되게 그 오빠가 좋아해줄까? 하하하. 어떻게 해주지? 어떻게 좋아해줘지? 아아. 아. 잠 좀 자잖아. 잠 좀. 아. 어떻게 좋아해줄까? 야. 야. 나 얼굴 괜찮아? 아아. 아이 원투 슬리핑. 난 잠을 원해. 아니. 나 어때? 봐봐. 나 봐봐. 괜찮아? 얼굴 괜찮아? 괜찮은 거 같아? 이뻐? 야. 생각을 해봐. 너네 아버지가. 이놈의 시야. 이 옷을 어떻게 입고. 하하하. 아. 생각 좀 하다. 생각 좀. 아. 그러지마. 갈거야. 어. 어. 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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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요. 네. 저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네.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자기야 어? 자기야 이 꼬마는 뭐야? 누구야? 하이 가와이 아 그냥 동네 사는 꼬마야 아 그래? 우리 아빠 늦겠다 우리 빨리 가자 응 그래 가자 가자 아빠 근데 이거 빼빼로 뭐야? 그냥 저 꼬마가 준거야 받았어? 꼬마가 주는데 그럼 안 받아 아 그치? 꼬마가 뭐 그치? 꼬마가 좋아해서 오빠한테 준거 아니지? 에이 아 에이 뭐 그런 생각을 하냐 그렇지 오빠 어 우리 빼빼로 데인들 빼빼로 키스하자 여기서? 응 아 형 여보 음 맛있다 여보 요루가 요즘에 평소에 빨리 가더니 오늘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났어?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 아주 내려오지도 않아? 그러게 웬일인지 가서 여보가 깨워 어 아 유치원 갈 시간인데 얘가 왜 아직도 안 일어나? 유리야 평소에 빨리 일어나더니 왜 그러는거야 오늘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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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l 어? 어? 요리야 왜그래? 야 유치원가야지 빨리 빨리 일어나 아 오늘 왜이렇게 늦게 일어났어? 평소에는 맨날 새벽에 일어나더니 왜그런거야? 빨리가자 빨리와 밥먹어야지 요리야 오늘은 뭐? 오늘 왕관 안쓰고와? 오늘은? 어? 됐어요 뭐야? 어 그래 빨리가자 빨리 와 밥먹어야지 유치원가야지 여보 요리 왔어 요리 왔어 내가 피곤한가 봐 어? 밥먹자고 육대야 어 개꿀밥 너 당근 좋아하는구나 맛있다고? 어 맛있다 맛있어 당근이 철볼란 말이야 아 이런 분위기 오랜만이네 응 쨋 쨋 야옹 하하하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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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보 어 댁 그깨바 여보 요런가 당근이 맛으니 맛없는데 우는거야? 아 너무 맛있어서 우는거 같은데? 나 너무 맛있어서 우는거 같은데? 아 맛있어 에허허허허허허허 에허허허허허허 뭐 뭐지? 에허허허허허허허허 아멘